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당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광역철도 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전북으로서는 경쟁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정부가 선정한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은 모두 5곳.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새로 반영된 11개 사업 가운데 권역별로 1개씩 선정한 건데 곧바로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내게 됩니다. 선도 사업의 핵심은 수도권 쏠림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 구축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부울경이나 광주, 전남 등 광역권 내 이동시간을 단축해 단일 경제권과 생활권을 만드는 게 메가시티 조성의 기초가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광역권 내에서 주요 거점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필요하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 사업 두 건만 반영된 전라북도.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와 동서화합 등을 명분 삼아 전주와 경북 김천 간 철도 사업은 추진하겠다는 목표지만 메가시티와 철도망이 맞물리면서 소외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자체 주도로 협력을 이끌며 메가시티 조성에 나선 권역은 모두 이번 광역철도 선도 사업에 선정돼 사실상 비수도권 가운데 전북만 빠진 셈이 됐습니다.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광역철도가 아닌 일반 철도를 추진한 전라북도에 대응해 다른 권역과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됐습니다. 광역실을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구도에 메가시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묶는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초광역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용역을 맡겨놓은 상태죠. 대권 후보들도 저마다 메가시티 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전북이 외딴 섬으로 남지 않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국내 식품기업들이 잇따라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산단 분양률도 오르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국내에 처음으로 조성된 식품전문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이른바 글로벌 식품존입니다. 외국 기업 투자를 위해 예비로 마련해둔 곳인데 세계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국내 냉동식품 전문회사와 건강기능식품 생산업체 등이 잇따라 글로벌 식품존 3만 3천 제곱미터에 810여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정부에서 국내 기업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자 전체 부지의 절반가량이 분양됐습니다. 폭넓은 국가의 지원과 또 저희가 겨냥을 하는 것이 세계 시장이기 때문에 그거하고의 서로 이런 R&D 부분이 맞다 보니까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외국인 투자 지역을 제외한 글로벌 식품존 내 남은 부지도 조만간 분양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국내 기업의 잇딴 투자로 지지부진했던 국가식품 클러스터 분양률도 60%를 넘어섰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 진흥원 등은 산단 분양이 탄력을 받고 있는 만큼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외연 확장을 위한 2단계 사업 추진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지난해 댐 하류에서 난 홍수 원인이 사실상 인재로 밝혀지면서 1년 만에 주민들이 손해배상 절차를 받게 됐습니다. 전북에선 남원과 순창, 무주 지난 임실에서 주민 2천여 명이 790억 원대 피해액을 청구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A4용지 크기 16상자에 차곡히 나눠 담은 문서. 지난해 섬진강 재방이 무너져 생긴 주민 피해를 일일이 따져본 손해 사정서입니다. 남원시 주민 1,227명이 홍수 피해 5,100여 건의 배상을 요청하는 환경 분쟁 조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청구액은 586억 6천만 원, 청구 대상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입니다. 함께 수혜를 입은 순창군 주민은 105억 6천만 원, 무주 79억 3천만 원, 진안과 임실 주민도 각각 13억 원과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으로 분쟁 조정의 관건은 자연재해 요인을 어느 정도로 보고 주민 청구에게서 깎을지입니다. 그러나 청구한 돈 모두를 받아야 한다는 게 피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위험이나 자연적 조건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자연역 기업은 사실 손해배상 책임이나 범위에서 공제될 것이 아니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분쟁 조정의 법정 처리 기한은 9개월. 하지만 주민들은 늦어도 올해 안에 배상이 끝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거쳐 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내놓을 조정안을 주민과 정부 측, 양쪽이 모두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KBS 뉴스 우정현입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할 3차 기후변화 대책 사업이 올해 말쯤 확정될 전망입니다. 전북 녹색 환경지원센터가 맡고 있는 용역이 올해 말에 마무리되며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능력 분석, 중점 추진 분야, 사업별 연차별 시행 계획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차 계획에선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전라북도 구축을 목표로 재난, 물관리, 농업, 건강, 산림 생태계, 해양 등 5개 분야, 38개의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오전 10시 기준 22명 늘었습니다. 백신 1차 누적 접종자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90만 9천여 명입니다. 전주에서 100일 잔치를 위해 모인 일가족 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전북 지역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전국적으로 이동과 또 만남이 잦았던 지난 광복절 연휴가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자발적인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가족 모임 참석을 위해 서울에서 전주를 찾은 20대. 이 20대를 비롯해 지난 14일 아기 100일 잔치에 참석한 일가족 7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00일을 맞은 영화도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주모 노래방과 관련해서는 이용자 1명의 감염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무주 외국인 일상 모임과 관련해 자가 격리 중이던 외국인 4명이 확진되는 등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방역 당국은 광복절 연휴 등 휴가철 잦은 만남과 이동으로 코로나19가 직장과 학교 등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휴가 복귀자 등은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양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직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새롭게 증상이 발생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진단 명사 받으실 수 있도록... 한편 만 18살에서 49살 대상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된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는 대상자 41만여 명 가운데 20여만 명, 50% 이상이 예약을 마쳤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군산시는 내일 0시부터 오는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역 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사 대상은 일용직, 파견직 등 모든 고용 형태의 외국인 노동자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는 50도동 산업단지 내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군산에서는 이달 들어 산단 지역 내 외국인 노동자 1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한 사람에 10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 4만 4천여 명이 지원금을 받습니다. 매월 복지급여를 받는 경우에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계좌로 오는 24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현금 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 계좌 정보가 없는 대상자는 주민센터에 오는 20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하면 다음 달 15일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쌀의 가치를 알리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정한 쌀의 날입니다. 이제 쌀은 단순히 밥을 짓는 것을 넘어서 요구르트와 과자, 또 장난감까지 다양한 가공 제품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이 점토를 만지며 나만의 작품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이 놀이용 점토는 농촌진흥청이 자체 개발한 쌀 품종을 말린 가루와 천연 첨가물 등으로 만들었습니다. 방부제와 같은 화학물질 없이 식재료로만 만들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친환경 점토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통 된장에서 분리한 유산균과 농진청에서 육성한 쌀 품종을 혼합해 만든 쌀 요구르트입니다. 식물성 요구르트여서 유제품을 소화하기 어렵거나 채식을 선호하는 소비자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필수 아미노산 함량도 일반 요구르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매가 대신 우리쌀로 만든 쌀 맥주와 수임밀이 아닌 쌀 유산 발효물이 첨가된 쌀 과자도 개발도에 상품화되는 등 쌀 활용도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쌀 소비 촉진과 쌀 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용도별 쌀 품종과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가결과를 통보한 가운데, 전북에선 11개 대학이 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됐습니다. 일반 대는 예수대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후원대 등 6곳이고, 전문대는 군산간호대와 군장대, 원광보건대, 전북과학대, 전주비전대 등 5곳입니다. 미선정 대학은 군산대, 한일장신대, 전주기전대 등 3곳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최종 결과가 확정됩니다. 전북의 중고등학생들은 학교가 추구해야 하는 학력으로 학습 실천 능력을 꼽았습니다. 이항근 교육자치연구소 상임 대표는 최근 중고생 1,074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능력이 진짜 학력이라는 답변이 37.1%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통과 협력의 공동체 역량이 28.9,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20.6%로 뒤를 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입시 전형으로는 수시학생부 종합전형이 32.8%로 가장 높았고, 수시학생부 교육과 전형 18, 정시 수능시험 8.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 공백과 학력 격차 심화가 우려되자 전북교육청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까지 전면 등교를 예고했습니다. 잠시 뒤 생방송 심층 토론회에선 이기종 전북교육청 회장과 은혁기 전주교대 교수, 강영석 전라북도 복지여성 보건국장이 나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교육 공백을 메우고 학력 격차를 줄일 방안과 학교 방역 대책에 관해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 전북권 pour습니다. 전북권